네, 음악 있고 소중한 사람들이 곁에 있어서 더욱 즐거운 가요축제 보고 계십니다. 성인 가요계에 있는 정말 많은 가수분들이 계시는데요. 각자의 개성이 아주 뚜렷합니다. 여러분도 아마 좋아하시는 가수분들이 다 다르실 건데요. 이번에는 특별한 무대, 색깔 있는 무대로 여러분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열정의 디바, 주리킴,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. 주리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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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ão스~! 그대의 자심으로 도가온 산게 일정 어머니 두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러옵니다 그 옛날 그 상처에 약한번 못바른 범행한 범행에서 살아온 당시에 내게 제거신 사람만큼 졸업이 되었고 지바랑 칼만하게 날 지켜주시오 어머 어머님 가지마서 다시 있다면 내게 제거신 사람만큼 졸업이 되었고 그대의 자신을 도달한 범행에서 내게 제거신 사람만큼 졸업이 되었고